핀 앞쪽으로는 공간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요. 자신이 있는 스윙을 해주면 되는데요. 네 괜찮아요. 역시 내리막 옆 경사고요. 선두 이해원의 버디펄 첫 툴부터 버디로 출발하는 이해원입니다. 이러면 2위와 타수차를 더 벌려놓은 채로 오늘 출발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. 굉장히 마음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. 정소희 선수가 버디 기회를 만들었는데요. 약간 오른쪽이 높은 라인이에요. 나이스 버디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버디가 나왔습니다. 잃었던 타수 바로 만회합니다.